2023 KBO 리그에서 LG 트윈스가 선두 질주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로는 리그 최강 타선과 강력한 불펜이 꼽힙니다. 특히 올시즌 LG 불펜의 경우 정우영, 이정용, 고우석으로 이어지는 필승조 3인방이 작년에 비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균열이 없는데요. 그만큼 LG 불펜의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투수는 프로 11년차 좌완 투수인 함덕주로서 2021년 트레이드 이후 맞상대인 두산베어스 양석환이 맹활약을 보이는 동안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했던 함덕주는 올시즌 들어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5월 이후만 놓고 보면 국가대표 듀오인 정우영과 고우석보다 함덕주가 훨씬 위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이후 24경기에 등판한 함덕주가 자책점을 허용한 경기는 6월 28일 ss 지렌더스전 단 한 경기뿐으로 해당 경기를 빼면 5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두 달간 무결점 투구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함덕주의 위력투에 힘입은 LG는 다른 필승조 투수들을 좀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정웅을 대신해 세던맨으로 자리 잡은 신인 박명근이 3이닝을 책임지는 등 변칙 기용이 가능해졌고 이 같은 것은 함덕주의 단단한 존재감이 끼친 나비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와 LG불펜이 달라진 점은 함덕주의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으로 따라서 함덕주가 전성기 시절 이상의 기량을 발휘하자 예비 FA로서의 가치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봉이 1억원인 함덕주는 시즌 후 FA 시장에서 보상선수가 필요없는 C등급 FA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만약 함덕주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대 후반인 리그 정상급 불펜투수를 큰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숨막히는 물밑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검증이 끝난 왼손 불펜 투수는 언제나 수요가 있는데 함덕주처럼 마무리 경험까지 갖춘 투수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FA 함덕주를 원하는 팀은 선어 팀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10개 구단 전체가 될 확률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년 전 엘지로 트레이드된 이후 함덕주는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두산 시절과 비교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년에 절치 부심을 거쳐 부활에 성공한 함덕주는 현재 추세만 유지하더라도 시즌 종료 후 FA 시장 최대원은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